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배우 정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부를 곡은 화려한 날은 가고입니다. 사실은 선배님 노래가 쉬운 노래 아니에요. 이걸 어떻게 감동적으로 좀 가져갈까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. 열심히 불러보려고요. 27, 8대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려고요. 이 추억의 무대를 잘 즐기고 성장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싶고 그렇게 만들어볼까 합니다. 기대해 주세요. 파이팅! 어떻게 떨려. 1986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데뷔해서 이별 이래 화려한 날은 가고 등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가수입니다. 유열시! 네 번째 무대, 뮤지컬 배우 정영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법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배우 정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회가 새롭습니다. 20대에 만났던 선배님을 40대가 돼서 선배님의 노래를 제가 제 입으로 불러드린다는 게 마음이 너무 벅차요. 울컥할 것 같아. 큰일 났네. 네, 잘해보겠습니다. 전재로 와 bait Ishig 장영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